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저유가와 효율적인 물류비 관리가 실적 개선의 이유입니다. 흥아해운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 62억 원, 순이익 11억 원을 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성화와 낮은 유가가 영업이익을 10배 이상 끌어올린 배경이라고 선사 측은 전했습니다. 폴라리스 쉬핑은 영업이익 300억 원, 단기 순이익 145억 원의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매출액은 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은 1분기의 저유가 시대를 맞아 연비가 탁월한 에코 선박을 무기로 7.4억 달러, 한화로 8,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 산업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